안녕하세요 빌리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구독자 5만명이 됐습니다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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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독자 5만명이 됐다는 게 사실 믿기질 않아요 제가 사실 취미로 유튜브를 정말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제가 운동을 조금 남들보다 쉽게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운동을 쉽게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했던 건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었고 그거를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점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5만명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튜브에서 이벤트를 하는 게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세한 이벤트의 내용은 인스타에서 공지를 할 건데 이벤트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스쿼트 챌린지를 할 거예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스쿼트 챌린지를 할 건데 각각 체중별로 체중에 맞는 무게를 설정해서 스쿼트 맥스랩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71kg면 75kg 범위에서 스쿼트 맥스랩 할 거고 63kg면 65kg, 68kg면 70kg에서 스쿼트 맥스랩을 진행할 겁니다 자세한 방법은 또 인스타에 기재할 테니까 꼭 인스타로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스쿼트를 무조건 많이 하면 되는데 허용되는 장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, 무릎 보호대, 그리고 허리 벨트 이렇게 총 세 가지 장비가 허용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장비가 없으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부상 방지를 위해서 장비를 착용하는 걸 권장드리지만 장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산점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는 플러스 3개, 그리고 허리 보호대 같은 경우는 플러스 5개를 해서 인정을 해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이벤트를 위해서 많은 업체 사장님들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 항상 영상 설명만 해보면 세 가지 도움받는 곳이 있는데 닭가슴살 항상 사는 미트리랑,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, 고릴라밤, 그리고 운동용품을 협찬받는 나음케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각각 관계자들과 제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구독자 5만 명이 됐다고 하니까 저를 도와주시고 싶어서 저를 또 응원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상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상품까지 제가 또 인스타에 자세히 기재해놓도록 하겠으니까 꼭 인스타를 팔로우 해주셔서 이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싹 다 인스타에 기재할 테니까 인스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인스타를 한번 만드셔서 꼭 이벤트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품들 뿐만 아니라 제 개인 애장품들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생각이니 정말로 정말로 큰 이벤트니 꼭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기가 3월 9일 월요일일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의 마감은 3월 19일 목요일까지 마감을 할 거고 제가 금요일 저녁에 편집을 해서 3월 21일 토요일쯤에 업로드를 해서 이벤트 당첨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흠